제주도 반바퀴를 돌고 돌아 마지막 종착지는 제주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근데 아직 속이 덜 풀렸어요. 지금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는데 헤드폰 딱 한 그릇만 더 하고 싶거든요. 이 근처에 어디 없을까요?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여러분.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 사장님 여기 제일 빨래되는 거예요. 시원한 제주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공항 근처에 있는 이곳만한 곳이었죠. 저희 집 우거지는 우거지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제주밭에서 나는 우거지로 새서 껍데기 삶아서 껍데기 다 제거하고 손이 좀 많이 가더라도 저희가 일일이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깨소금 떨어지는 두분이 만드는 알콩달콩 해장국. 여기에 조미료는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메이드인 사장님의 양념장 들어가고요. 양념옷 입은 우거지는 감칠맛이 나게 한번 맛있게 볶아냅니다. 우와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이게 저희 집만의 자랑입니다. 앞에서는 안 보이지만서도 뒤에 이렇게 가마솥이 준비되어 있는 건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한우 사골하고 그리고 제주산 잣뼈가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재료가 정말. 해장국의 맛을 좌우하는 육수가 대기 중인데요.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제주산 콩나물에 볶은 우거지를 올리고 푹 삶아낸 부드러운 양지까지 찢어 넣고요. 양념을 더한 육수까지 부어주면 한우 우거지탕 완성입니다. 여기 음식 나왔습니다. 진짜 빨리 나왔네요. 네. 사장님 근데 보니까 여기 우거지랑 고기가 들어가 있네요. 무슨 고기예요? 이게 양지 고기예요. 양지. 양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맛있겠죠. 이렇게 들어서. 어때요 맛이? 말이 필요 없는 맛이죠? 국물이 이거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하여튼 된장국 먹는 그런 비슷한 맛이나요? 된장이 조금 들어갑니다. 음. 근데 너무 맛있어서 제가 드릴 수만 있으면 상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상 이미 받았어요. 네. 내 가족이 먹는 음식. 엄마의 마음으로 만드는 해장국은 그 정성을 인정받았는데요.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위해 사장님은 매일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깔끔한 해장국을 먹을 수 있는 거겠죠.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이 맛. 저는 이미 해장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우 시간 다 됐는데 이거 언제 다 먹지? 아! 목대기. 아 소환이에요? 좋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제 거를 미리 챙겨왔어요. 짠. 역시 맛있는 건 같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도 한 툭 빼기. 하실래요. 쓰린 속, 불나는 속을 조기 진화시켜 드립니다. 그 어떤 음식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얼큰함. 푸짐한 한 그릇에는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그리고 우리네 삶이 들어있는데요. 오늘 뜨끈한 해장국으로 피로에 지친 몸을 녹이시는 건 어떠신가요? 오픈한 이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